그래도 광고 쿠몽에서 우리 아이 행복치 않는 사존용이 전자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자책 구입하시고 후기 남겨주신 다음에 인증자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스타벅스 쿠폰 써드립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사셨을 때 이 책을 샀을 때 사주 모르는 분 샀을 때 그래도 되게 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썼는데 그래도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면 그래서 내가 책을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사주를 보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세력 보는 방법 잠깐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플 다운받는데 들어가셔서 만세력 치시면 만세력 어플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중에 뭐 천일기인도 있고 여러분 입맛에 맞는 거 아무거나 고르시면 되는데 만세력을 다운받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이름 생명어린 출생시간이 있거든요 여기에 여러분의 자녀의 여러분이 보고 싶은 사람의 생명어리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입력을 하면 이렇게 만세력이 나오거든요 이 중에 뭐가 우리 아들인지 우리 애인지 모르실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일간 나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일간 나라고 써있잖아요 이게 나의 일주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 거는 토고요 이 초록색은 목이고요 이 노란색은 토고요 이 검은색은 물이고 이거는 금이에요 기본적으로 오행은 그래요 한자가 어려우실 수 있지만 병술이라고 있습니다 얘는 병술이죠 자녀가 병술이다 병술을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만세력을 보는 방법만 알면 그 다음은 찾아서 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성분도 막 써있어요 여기 정관, 식신, 편지 이렇게 써있으니까 이런 글자들 맞추면서 하나씩 보시다 보면 처음에는 어려워도 이 용어가 친숙해지면 그 다음은 쉽거든요 백호살 있는 거 잘 모르겠다 요즘 어플 되게 친절해요 여기 밑에 백호살 백호살 이렇게 있다고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